다운이 형은 다운이 형은 이번이면 누구랑 붙나요? 형이랑 형 이번이면 제이홉과 붙죠 이번이면 누구랑 왓! 왓! 좋은 꿈을 꿨어 지금은 할지 형은 진짜 절대 못 참지 헬프 미 헬프 미 드림아이 드림아이 땡! 나 못생겼는데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갑자기 그램토를 그렇게 참 많은 친구야 자아성인가요? 자아성인가요? 여러분 이런 소리도 재미 어때요?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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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때처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절대 사람이 안 해 하하하하